ㄹㄹㄹ 이윿날이라고 아세요 이 게임? 이거 소름이에요 나 처음 해봐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한번 해볼게 뭐야 그냥 방향키야 배고프다 빨리 돌아가야지 뭐야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소리나 이거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쓰면 쓰고 다른 키는 없나? 이동 Z랑 스페이스가 결정 X랑 ESC가 취소 별건 없네요 뭔 소리야? 좀비 소리가 났어요 왠지 나른하네 왠지 나른하네 감기 걸렸나?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왔던 길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니까 더 소름돋 더 나요 근데 라디오는 끝났어요 네 생입니다 뭐가 있었어? 얼굴 있었어? 공포 게임이라고 바꿔야지 아 진짜? 뭐가 있었어? 난 왜 못 봤어? 창살 문에? 진짜?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어? 쟤 갠데? 주원인데 쟤? 어 없어졌어 도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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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이웃날 이웃날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니까 여기 창살이 있었잖아 창살이 없어지고 그냥 껌해졌죠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워 어? 아씨 하하하 야아 저리 가아 깜짝 놀랬는데 깜짝 놀랬는데 그 자세랑 표정이 너무 귀엽다 아이씨 어두워 나 안 갈래 안 갈래 어? 옷 빨개졌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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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죠 좌우로 이동해도 결국 앞으로만 가야되죠 편한 콘솔님 어서오세요 분위기 아이씨 아이씨 어 좌우만 할 수 있는거 같애 근데 뒤로도 안가 지금 앞으로 밖에 안가 어 뛰는거 없어 모르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올지 어떻지 처음 해보는거라 어 달리는게 없어 아 그냥 공포 분위기를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즐깁시다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뭐야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에요? 리얼리? 이게 끝이야?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뭐 선택하고 뭐 하는것도 없었는데 이제 막 재밌어 재밌을까 어떨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참 뭐야 소리가 왜 이래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하라 아 소리가 좀 그렇다 주의사항 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량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이 게임의 플레이를 통하여 10년 심리형 현상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를 책임지지는 않을 것임을 숙지해주세요 아니 소리 크게 하면 안돼 아 소리 크게 하면 안돼 다 깬단 말이야 뭐야 왜 안해 왜 안해 으어어 으어어 ли가 뭐야 저거 저거 뭐지 그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겁만 주는 것 저기 뭐야 뭐하라고 저거 뭐지? 공인가? 저기 뭐지? 왜 계속 이거만 나와? 어 뭐야 달라졌다 아 거울인가? 아 거울이구나 동그란 거울 아 이번엔 여자애야? 설마 또 똑같은 거야?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어 뭐야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이거 나지? 어 내가 뒤에 누구 있었어 기분 탓인가 마이크 소음 어이야 이건 내가 더 잘 내는데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내가 더 잘 내지 요번 거는 아까 거는 앞으로만 갈 수 있었는데 이번 거는 앞으로 가다가 뒤도 보고 막 좌우 회전도 된 어이야 빨간 옷 입고 있어 아이야 컴퓨터하고도 경쟁하는 공포 BJ 누군가 있어 아 나 저 거울 안 볼래 나 저 거울 안 볼 거야 어 저기 빨간 옷 있어 잠깐만 조용히 해봐 뭐야 저 애 누가 서있어 저 앞에 이쪽을 보고 있어 기분 나쁘게 빨리 여길 벗어나자 갯터리님 어서오세요 설마 또 이건 끝나는거 아니겠지? 어 저기 피있다 피 저기 피가 있어 피가 있어 어제 그 아이 오늘은 없겠지? 그 이 게임은 뭐 딴거 없이 그냥 분위기로만 몰아붙이는거 같은데 저기 배경이 흐물흐물한데? 배경이 배경이 흐물흐물해 응? 가지마 돌아와 야 취소 안돼 에어아아 누..누구 있어요? 그녀가 놀아 너무 좋지 연속 에어아윤 뭐..뭐야..나는.. 다..다가오지마.. 다가오지 말라고!! 저리 가!! 야..높다..이 진짜.. 저리 가.. 누구냐..높다.. 누구냐..높다.. 블루베리님 어서오세요 어..이게..아직도 안 끝났어? 여긴 어딨지? 뭐야 이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도..도와줘요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거울 안에 갇히는 건가요? 어떡해.. 어떡해.. 설마.. 영원히 여기에 갇혀 버리는 거야 뭐야 저게 점점 이리로 오고 있어 내 쟤가 읽은거에요 뭐..뭐야? 뭐..뭘 들고 있는거야? 내 쟤가 읽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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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 끝나라 그냥 이제 끝내라 그냥 야 그만하고 에이 시끄러워 아우 소리 줄였습니다 섭님이 소리 내봐요 으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흔 흫흫 꿀비 잘가요 끝이야? 끝내라 이거 3편도 있던데? 오늘은 그냥 2편까지만 할래요 안 끝났니? 안 끝났어 왜? 아 끝났다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